자 이제 킥보드 한번 타보자 힘들게 킥보드 타봐 길에서 여기 코스모스 옆으로 타야지 코스모스 옆으로 타고 봐봐요 코스모스 옆으로? 코스모스 옆으로 타봐 코스모스하고 옆으로 보면서 코스모스들이 숨겨와서 있어야만 해 코스모스 안받아 킥킥킥 킥킥킥 도시모스 yourself ㅋㅋㅋㅋ 1969 everybody 롤들 아 ㅠㅠ 응? Ay 아 Quit 가면 안 돼 오빠처럼 멋지게 할 수 있어요 어서 여기만 해야돼 언니들이랑 잘 타네 신선해 잘 탔다 기뻐도 언니들이 잘 타네 언니들도 잘 탔네 지금도 잘 타네 선수 띠고 와서 잡아요 뒤로 와서 잡았지? 뭔가 그러는 건 아니잖아 저는 어디서 새로운 예 네. 그러고 왔어 선수 치면 너무 예쁘다 아야 하겠다 하자 이거 생주가 따는 곳이 아니라 길에 떨어진 곳을 주는 곳이에요 아 그래? 여기다 넣었어 살도 예쁘다 frog 톰 이리 aerial 아 손으로 잡고 올래요 자 두 손으로 아 숨었을 거 아니야? 자 두 손으로 딱 닦아와요? 네 두 손으로 닦아올 텐데요 조심조심 어? 괜히? 아 괜히 어디야? 아 괜히가 있네 괜히 한쪽은 아깝다 놓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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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떻게 폴로 갈까? 우와 볼바랭 크다 아 볼들이 많이 왔네 아아 아깝다 놓아줘 아깝다 놓아줘 흐름이 없는데 어떤 곳? 아 박마비풀 뭐? 아 그거 애들이 못 들어가게 줄을 찾는 거에요 어?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발랭 크다 잘 sabes 거기도 다 안 풀어 30초 남아있는 용기를 휘대해 저는 이런 용기를 해줄거에요 잘 간다 잘 샀어 영감이에요 영감이 씩씩하구나 승주는 킥보기 선수네. 아주 잘 타네. 귀여워. 아주 잘 타네. 이게 승주야 물 억세게 물 억세. 물 억세에요. 비둘기 있네. 비둘기가 있네. 비둘기 안 들려야지. 날아갈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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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려. 날아갈게요. 날아갈게요. 아, 성적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